아도라 라이브라고 합니다 저희는 가상인간 만들고 있는 아도라 라이브라고 합니다 가상인간? 네네네, Virtual Human인데요 PD 리얼타임이라고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상인간 만드는 중 1개월 전에 이제 창업해가지고 계속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을 완료하고 있는 중이고요. 동아리 내에서 개발 진행했던 팀원들 같이 현재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동아리 내에서 개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빠져서 피쳐보이십쇼이. 그래, 화이팅! 고맙습니다, 화이팅!